어떻게 안아야 될까? 자, 고양이를 한 번 안아볼까요? 고양이는 어떻게 안으면 되나요? 너무 흥얼거려 왜 그래! 일단은 일어서 있을 때가 더 편하지 이렇게 배를 받쳐서 이렇게 불편해 보이는데요? 배는 손으로 잡아주고 엉덩이 떨어지지 않게 팔목으로 받쳐주고 그러면 고양이가 이렇게 편안해합니다 굉장히 편안해합니다 저게 너무 화내고 있어 미니미니 미니미니 귀여워 이렇게 안 왔어 엄청 편안해 보인다 그래? 안녕 가볼까? 응 어리둥절 짱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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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왜 구이구이라고 있지 어딜 가려고 으허허 이제 편해요 편하다 왠지 왠지 여행 중이야? 잘생겼다 고장했어 왠지 응 봉지를 걸치는 거 이렇게 딱 걸치는 거 그리고 엉덩이는 항상 고정을 시켜줘야 돼 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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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린 입니다 렴하게 여기서 그루밍을 하고 있다 다시 어때? 응 괜찮아 얘는.. 걸쳐지지가 않아 얘는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저런 애들과 저렇게 하는데 응